2번 타자 야시엘 푸이그. 낮게 들어갔습니다. 초고는 볼. 3집만 3차례 있었고요. 킬투를 조심해야 됩니다. 지금 계속해서 오늘 첫 타작부터 마지막 타작까지 멈축 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. 높게 가야 되죠. 야진 볼은 푸이그 승에 걸릴 수 있어요. 다른 투수가 올라왔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. 야진 볼은 깨끗에 걸리면서 파울. 이런 연장 승부에서 1점짜라고. 우중간 쪽으로 타구를 띄었습니다. 뻗어 갑니다. 됐어요. 또 왔어요. 야시엘 푸이그. 야시엘 푸이그.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푸이그 선수가 야진 스트라이크였거든요. 그 볼을 자기 스윙에 완벽하게 가져가면서 팀의 결정.